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을 볼 게임은 백팩 히어로! 일단 오늘은 퍼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자! 렛츠고 누이! 일단 튜토리얼 깨주자. 일단은 오늘 좀 색다르게 가볼까? 가로로 늘려줘볼까요? 마나스톤왈. 각 오른쪽 행위에 있는 첫번째 화살을 발사합니다. 오, 마나스톤왈? 재밌는 악사가 나왔는데? 에메랄드. 열에 있는 무기들이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어, 이건 가져가야지. 열은 또 못참거든요. 그리고 나무칼날 가져갑시다. 더 짧으니까. 이렇게 하자. 갑시다. 화살댁? 오랜만에 화살댁 갈까? 마나스톤왈도 있는데. 어, 달팽이. 방 공공. 빠르게 잡아줍시다. 방 공공. 방 공공. 힐할때. 어, 힐 안하네. 패주고. 캣. 캣. 방패 바꿔주고. 힐 두개 가져갈게요. 방 방 공공. 방 방 공공. 얘는 이제 이 친구는 쓸 때마다 약해지죠. 공공. 컷. 이렇게 5칸 늘리고. 솔직히. 가로로 좀 늘리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반지랑. 황금단도. 막타치면은 골드 이생성. 너무 좋은데. 에너지. 상점 한번 보자. 어, 강타용 방패. 어, 재밌는게 나왔는데? 어, 근데 뭐야. 전설이 두개 떴네요. 뭔가 상점이 되게 늘어난. 9개로 늘어났네. 좀 패치가 있나보네요. 테이프도 떴네. 강타용 방패. 현재 방어와 동일한 양의 피해를 입힙니다. 전설 방패고 사용시 0의 피해를 입힙니다. 자신의 방어에 50%를 지웁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 무기가 아니라는 점. 방패라는 점. 근데 제가 보기엔 못살 것 같고. 천라에 사기는 좀 빡세지. 컷. 생선 2개. 가져갈게 없구만. 최대치량 늘려주고요. 최대치량 늘려주고요. 한번. 한번. 막타 못치지? 한번 질까? 한번 짼 다음에 지금 막타. 나이스. 행운의 반지 나이스. 행운의 반지 가져가자. 뭔가 반지가 많은데? 이렇게 가져갑시다. 물고기 하나 빼고. 이런 느낌 쓰. 이런 느낌. 가자. 팔까? 하나 팝시다. 하나 팝시다. 강타용 방패 말 없긴 한데. 활 팔자. 돈이 없다. 저걸 사기에는. 그냥 이대로 갑시다. 아. 보스 얼굴 한번 볼까? 아. 때릴 때마다. 분노 쌓이는 얘. 무례한 수탑. 내려갑시다. 이번 상점. 상점이 안 떴네. 요번에 죽이고요 가시들 때문에 막타치기 좀 애매하네 이렇게 넣을까? 열쇠 가져가고 황금숫돌? 이건 챙겨야지 황금숫돌은 이제 영구적으로 25% 추가 피해를 더해주는데 괜찮네요 이러면 부목도 가져가서 팔고 싶은데 상점이 없구나 그냥 가자 방방공공 스토르 아껴줍시다 제가 이제 원하는게 나올때까지 오 뭐야 해운반지가 3개? 해운반지 3개 좋네요 뭐지? 나 오늘 운 왜이렇게 좋지? 무슨 패치가 이루어졌었나? 되게 막 잘뜨는 느낌인데요 원래 이렇게 잘뜨지 않았었는데 진짜 미쳤다 한 번에 깨는거 아니야? 이거? 잡을 수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방어 해주고요 열쇠 하나 더 가져가자 그리고 황금중식도 떴는데 중식도도 한 번 가져와 봅시다 아직은 아직은 좀 애매해서 메인 무기가 없어가지고 또 중식도 덱을 유튜브에서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한 번 보여주고 싶긴 한데 쉽지 않다는 갓 철제 석제방패로 갈게요 그리고 돼지저음통 갖고 가고 돼지저음통은 전투가 끝나면 골드 2 생성 이제 돈 모을 때 필요한? 무기의 피해상 방패 신속 방패 신속 좋긴 하지 좋긴 한데 좀 애매하네 일단은 좀 애매하니까 막타치기 쉽지 않네 여기 일부러 방어하고 그냥 죽어버리네 포칸의 반지 보호구나 방패가 있을 시 에너지 마이너스 보호구랑 방패가 없으면 에너지 플러스 1이야? 그리고 행운의 반지 일단 소모품 버리고 행운의 반지랑 행운의 단도 들고 합시다 행운을 크게 늘립니다 확실히 행운의 반지 4개라 되게 잘 뜬다 중식도 들고 갈까? 체체 늘려주고 갑시다 보스는 그냥 잡겠지? 사실 갓이 있으면 그냥 잡긴 해 빌터한 보스 무례한 수타 피해를 입을 때마다 이제 쌓이는 14대? 오케이 내가 가시한테 약해 방어 한번 쌓아주고 끝 돈 모아주고 어떻게 할까? 일단은 7 곱하기 5로 하고 싶긴 한데 애매하네 방패 정령 상하자우 인접한 모든 무기 사용 대신 무기 들이 2번 전투에서 마이너스 1 추가 피해 그리고 풍차 에너지 일단 무난하게 에너지 들고 가자 이렇게 합시다 아 아까 강타용 방패 들고 왔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비싸가지고 못 들고 갔지 전설 템이 너무 비싸 지금은 이제 살 수 있을 때 뜨면은 지금 돈 좀 생겨서 상점이 안 떴네 얇고 끼네 일단 이 친구부터 잡아봅시다 막타 가능한가? 아 안되네 계속 때려줍시다 뭐 이런 애들은 빠르게 지나가자 지금 덱 그래도 좀 센 느낌? 좀 센 느낌이거든요 돈 모아주고 황금단도 하나도? 황금단도 하나도? 아 근데 뭐 하나 더 있어봤자 보석 심장은 가져가고 싶긴 하네 근데 전설 등급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빼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합시다 그냥 아직 행운 쓰지 맙시다 더 좋은 게 뜰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등급의 다른 아이템을 받는다 행운 많으니까 행운단도 버리고 싶은데 화상부요? 나쁘지 않은데? 여기다 둡시다 열쇠 없고 저주 데미지 몇이지? 93, 27 29? 못 잡네 아 아니 잡을 수 있구나 나 그거 나 4코구나 컷 잡아주자 막타 쳐주고 야무지게 로봇 장난감? 아 애매 애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안 먹을 거야 더 좋은 거 주세요 피해봤자 피읍하면 되니까 어 좀 쎈데 얘네? 죽어! 그렇지 곰 인형검 상하좌우로 인접한 악세사리 하나마다 이 아이템은 피해 2를 얻습니다 사용 시 7의 피해 무기는 아니지만 안에 벽돌이 들긴 했습니다 어? 나 마침 반지가 많긴 해 근데 얘가 무기가 아니어서 보석 효과를 안 먹지? 보석 효과 안 먹네 근데 주변에 악세사리만 있다면? 어? 곰 인형검으로 한번 가볼까? 재미난한 재미난 무기가 나왔네요 이렇게 가자 이러면 데미지 몇이야? 아 대각선은 아니네 대각선 아닌 거 좀 아쉽긴 한데 이러면 19피해 어? 나무 칼날보다 센데 이렇게 하고 얘 반지 필요 없을 때 버리고 이렇게 가봅시다 어? 괜찮은데? 19댐? 얘를 데미지를 어떻게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얘는 무기가 아니어서 황금수도 못 쓰고 아... 그래서 귀함이구나 전설 등급 쓰기 전설 등급 주겐 애매하고 이래서 귀함이네 컷 어? 야 왜 이렇게 잘 떠? 빨간 우두 헤라클래스 방패? 아... 강타용 방패 있었으면 근데 얘 2코스트라 좀 무겁긴 하거든요 중식도 버리고 후두 개인적으로 들고 갖고 싶긴 하네요 체력 늘리게 후두 챙기자 피해를 입을 시 최대 체력 3증가 근데 대신 그 전투당 한 번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대장관 방패 방어 2 방어 2 추가해 버클러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키는 없고 힐이 안 나온다? 아까 보석 심장 들고 왔어야 됐나? 듬팍한 칼날 이 아이템은 25%의 추가 피해를 없습니다 팔에 피해를 2번 입힙니다 테이프 테이프 좋다 큰 지느러미 좋고 다 괜찮은데? 저주 빼고 테이프 테이프 너만 오면 고 나이트 까비 아... 까비 나오는 줄 이거 쓰고 갈게요 일단 좀 비우자 두 칸 정도는 정말 돈 챙기고 테이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올 때까지 테이프 힐 잘 나오긴 해 한 번 더? 테이프 그렇 아 편지 뭐야 2등병의 편지 뭐야 다시 테이프 아으 이게 돈이 나 지금 이제 12홀드인데 이건 진짜 나온다 저주에서 시작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아우 저 스테프니 뭐냐 라니씨 뭐야 피해받아야지 뭐 어떡해 아 진짜 나와야 돼 나 마지막이야 이거 더 투자 못해 그렇지 아니 뭐야 진짜 아니 이게 아니 그냥 생선잡이 어부 아니 어부가 됐어 직업이 바뀌었어 던전 그 뭐냐 모험가가 아니라 어부가 됐는데? 무슨 물고기만 잡냐? 일단 써주고요 아 근데 테이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더 돌릴 돈이 이제 없어가지고 못 가져왔네 너무 억울하네 너무 억울하네 체력이 달아서 최대 체력이 증가했네요 그냥 테이프 있었으면 이 곰인형검의 효과를 더 증폭시킬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운데 진심으로 왼쪽으로 더 늘려줍시다 행운 반지 좋다 이러면은 행운 반지를 여기다 두고 독수돌 몇 차례 한 번 사용 가능 스스로에게 1독 음 사실 얘 오해하실 수 있는데 곰인형검은 무기가 아니라는 점 엑세사리 나서 무기의 추가 피해 이런 거 효과를 안 먹어요 반지 회복 추가? 이런 건 괜찮은데? 방패 신속 추가도 좋다 아 돈 없네 도박이 돈을 다 썼네 아이고 나 죽어 어? 도박이 돈을 다 썼어 여러분들 도박하지 마세요 일단 이거 1회용이니까 빨리 써주고 맞지 맙시다 막타 못 치나? 아 못 치네 어? 황동 너클 글귀 LP에 1만큼 강화합니다 상하좌우 대가손으로 인접한 반지 하나마다 글귀를 사용해 2LP를 입힌다 재미난 어? 테이프 테이프 믿고 있었다고 그래 나와줘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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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글귀 갑자기 글귀? 곰인형 검에서 글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잠시만 곰인형 검은 데미지가 지금 19거든요 풀 데미지? 얘는 몇이지? 대각선도 포함인가? 대각선 포함이네 뭐야 얘는 액세서리 아니야? 아 반지여야 돼 맨지여야 되는구나 이러면 13인데 4 추가되면은 17 더 약하긴 해 더 약하긴 한데 반지가 더 떠준다 얘네 얘가 좀 더 범용성이 좋다 둘 다 일단 무기는 아니거든요 둘 다 무기치금은 못 받고 근데 곰인형 검이 더 범용성이 좋은게 얘네 액세서리라 액세서리라 더 범용성이 있다 하지만 또 가져가 줘야죠 이러면 데미지 몇? 이러면 데미지 23 좋다 이대로 합시다 괜찮은데 지금? 어 이거 무기가 아니라는 점이 되게 신기하네 이 시스템 자체가 신기하네 반지 사고 6원 이런거 계속 가져가면 좋죠 테이프가 더 있을수록 데미지가 더 증가하네 아 근데 대각선을 대각선을 그 인정을 안 해준다는게 좀 아쉽긴 하다 대각선도 인정해 주지 앗 얘네는 좀 쎄죠 일단 23 피해 막아주고 한 덴 맞아야 돼 그래야 이제 최대 체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우 많이 쎄 화상으로 주고 어 많이 아픈데? 헛 가져갈거 없구요 좋은거 테이프 하나 더 나온다면? 구름검 테이프 일단은 구름검이라도 사실 넣을 곳이 없어 상점 있냐? 팔 수는 있는데 저음통 팔아 그리고 아 스톨 전설팀이구나 화상 팔아 어? 세 칸이야? 세 칸 좀 욕심 너무 그득인데? 황동 너클 뺍시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상점에 팔고 아 진작에 팔걸 황금스톨 팔자 왜냐면 곰인형검이 무기가 아니니까 결국 사용을 못하거든요 팔자 이게 맞다 열쇠가 없었고 살만한거 없었고 이제 열쇠가 있어야겠는데 아 근데 신속 추가 할걸 확실히 신속이 없으니까 초반에 버티기가 좀 빡세네 11 굿 보조 주사위 사용시 전투보상이 추가합니다 이게 좀 설명이 부족한데 정확히 뭔진 모르지만 가져갑시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템 하나 더 짚는거 같긴 한데 아 씨 아 망했다 일단 쌓아주고 박쥐는 웬만하면 그냥 빨리 잡는게 좋아 최대치력 59 세긴 세네 아 동 너무 쌓인다 아 동 너무 쌓인다 아파요 일단 얘는 죽이고 아 너무 아픈데 나 이번에 못 죽이잖아 오 죽였어 죽였어 힘내 이스 어떻게 죽였어 일단 가져와 팔자 돈 모으자 저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일단 정화의 물약 들고 가고 독댐 때문에 죽으면 좀 억울하니까 피읍 없냐? 어 피읍 있다 포션 들고 가자 10회복 보라색 에너지 쓸 수 있긴 한데 아 그럼 보조주사에 팔자 보라색 에너지 들고 갈까? 방패 신속 추가할게요 신속 없으면 못 버티겠다 보라색 에너지를 가져간다 쳐 여기다 둔다 여기다 두고 레벨업하면 한 칸 더 늘리면 되는데 오케이 가져가자 무조건 이득이지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데 이제 레벨업하면 되거든요 레벨업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복 하나 더 들고 가고 오케이 갑시다 와 근데 테이프가 또 뜨냐? 테이프가 되게 잘 나오는데 첫 번째 상점에서 나오고 두 번째 룰렛에서 나오고 또 세 번째에서 또 나오네 보상으로 운이 좋아 매 전투마다 가시 칠이랑 3재생 일단 방어부터 쌓고 생각하자 신속이 쌓여요 그래서 이 정도는 때려도 된다 왜 와이? 신속이 쌓이기 때문에 신속뿐만 아니라 가시도 쌓이거든 한 대 더? 오케이 여기까지 한 대는 맞아야 되긴 해 지금 한 대 맞자 2 데미지 2 데미지 한 대 맞자 맞읍시다 오케이 이건 체체 62 체력만 회복하면 내가 최강인데? 이제 가시 3? 이제 제가 더 세죠? 막타.. 아 까비 열로 늘려주고 가운데로 보내자 일로 하자 아 여기 칸 좀 손해받네 근데 여기 위에는 안 늘리고 열로만 늘리면 한 칸 손해야 이렇게 하자 그리고 오른쪽에 투자하자 위 칸을 늘려줄지 안 늘려줄지 좀 고민되는데 이렇게만 늘릴까? 이러면 이득인데? 이렇게 합시다 모든 무기의 다음 효과구요 상하좌우 인접한 무기들이 이번 차례에 플러스 3 추가 피해 칼을 찬 허리꾼 근데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생긴게 무기가 아니잖아요 벌써부터 그래서 별로 필요없고 안나의 보석 괜찮은데? 부활? 샌드위치 모든 소모품에 200% 추가 회복? 괜찮은데? 체력도 높겠다 그 대신 이제 그.. 체력 회복 그게 있어야 할 듯? 포션이.. 포션만 적용되는 듯? 오오 야 뭐야 석탄 이 행위에 있는 아이템들이 초기화되어 이번 차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탄이랑 얘도 먹나? 빨간 후두? 얘는 그냥 따로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비활성화 되는건데? 근데 코스트가 들긴 드는데 숫돌은 스스로에게 약화 근데 이거는 숫돌은 솔직히 필요없죠 팔려고 가져가자 아니 옷 빨간 후두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든다 약간 재감성 이.. 갑자기 이런 던전에서 빨간 후두 뭐 이런 옷 이런 보호구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너무 판타지적인 요소 말고 이런 약간 현실적인 요소도 좀 감이 되면은 맛있지 않나 일단은 유코스트랏 굉장히 쓰네요 내가 너무 쎄다 지금 끝 어 빨간 후두 하나 더 하지만 하나 더 가져가기에는 칸에 여유가 없다 이렇게 가져갑시다 이벤트? 아 독! 근데 나 정화 있어 쫄지마 그리고 코스트가 높아서 그냥 패죠? 끝 아 근데 맞아야 되는데 와 뭐야 샌드위치 30회복 하는데? 어 지리네? 30회복이요? 30회복이요? 저주한 꽤 희귀한 물건 필요없고 상전부터 열고 싶다 30회복 해주고 한 대 맞아야 돼 하나 아 씨 맞질 못하네 맞질 못하네 끝 체력회복 뺄거면 숫돌 빼는건데 일단 이대로 갑시다 애들 약할때 체력작을 해주고 싶네 여기서 체력작 하면 되겠는데? 어? 좋아요? 여기서 독을 쓰거든? 12까지 쓰는건 좀 얇굽긴 하네 좀 많이 쓴다 친구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살살 쓰면은 해볼만 했지만 너무 세게 써가지고 좀 좀 오바다 두칸 너머인데 여기 위로 한 칸 늘려주면 괜찮겠다 아니면 여기 투구 옆에 한 칸 늘려주면 좋을 듯? 일단 챙겨가자 지금은 못쓰는데 레벨업하면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상점 가주고 필요없는 숫돌 팔아주고 평화주의자 반지 무기가 사용돼시 파기됩니다 이거 완전 날 위한 그거잖아? 저 무기 없어요 저 평화주의자입니다 저 인형으로 팹니다 화가 나면 인형을 팹니다 저는 인형으로 어 너무 날 위한 그건데? 평화주의자 반지 들고가자 아 무기 사용 안할게요 단도 버려 이제 버립시다 에메랄드도 필요 없잖아 이렇게 아 나 이제 테이프 필요한데 일단 이러면은 진홍빌 에너지까지 사용할 수 있고 와 이러면 에너지가 몇 칸이야? 2칸 1칸 1칸 벌써 4칸 추가인데 4칸에 기본 3이니까 4 추가네? 지졌다 평화주의자 곰인형으로 사람 팬다 방패 신속추가 좋은데 방패 신속추가 좋아요 일단 재생 쓰고 고 와 코스트가 남아돌아 고민형으로 하나 더 나왔는데 하나 더는 오바지? 하지만 상점에 팔 수 있다 확실히 행운의 반지가 있다 보니까 템 되게 잘 뜨네요 아 사지 않으신다고요? 갑자기 왜 파업하셨지?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그 물건 사갔는데 재생 써주고 어 여기가 딱이네 작업하면 되겠다 여기서 얘 죽이고 쎄졌어? 앗 아 너무 방어 많이 쓰면 안되겠다 석탄을 좀 내려야겠는데 이거는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후두가 초기화 되는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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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아 신속이 계속 쌓여가지고 방울을 안 쌓고 세게 맞아야겠는데 한번? 어 어 됐다 됐다 됐어 때려줘 아 나이스 석탄 한번 써보자 또 사용 가능한가? 아 한번밖에 안되네 석탄은 뭐가 왜 있는 왜 이 존재 유무가 뭐야 얘? 일단 맞자 채로 안 늘어나네 뭐지? 어디에 쓰는거지 석탄? 나 이런거 한번 더 쓸 줄 알았는데 이 행에 있는 아이템들이 초기화되어 이번 차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안 되는데요? 늘어났나? 내가 못 본건가? 에잉 팔아 아아 파워 파셨지 이러면 유감 지나갑시다 또 사지 않으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뭐 강제로 돈을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옷에 에너지 추가한다 반지에 회복 추가한다 옷에 에너지 좋은데? 아 아 상점이 사갔더라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는데 오 오 오 좋아요 이거 들고 하자 이거 쓰면 바로 풀피 되겠는데 일단 얘네 그냥 패주고 오 오케이 신속 추가해주고 레이피어? 뭐야 왜 이렇게 잘 뜨지? 컷 저주는 맞아도 됨 맞고 이거 피 몇이야? 얘는 소모품이 아니구나 얘 액세서리였어? 조미료? 우와 나 오늘 처음 함 진짜 얘 액세서리이네요 써서 피해복 해주자 왜 샌드위치 효과를 안 먹나 했네 어 버클러 좋은데 버클러 좋고 진짜 좋은데 아 좀 아쉽다 너무 늦게 나왔어 나 얘한테 신속 두 번 발랐어 솔직히 아깝잖아 이렇게 합시다 너무 늦게 나왔어 전투부터 합시다 일단 피해복 하고 하하 그래도 무기처럼 막 데미지 증폭은 못 시키지만 나쁘지 않다 우직하다 아 나 여기 아 뭐야 배치 이상하게 하고 있었네 어차피 데미지가 약해졌더라 컷 여기서 머리 옆에 한 번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엔 이렇게 늘려줄게요 여기다 보내고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됐다 다시 23 이제 데미지를 더 늘리려면 그 그게 필요하다 테이프가 필요하다 테이프 너만 오면 고 나 한 대 맞아서 오히려 좋아 피 늘어났어 네이아몬드 네이아몬드 쓸 게 없네 돈이나 모읍시다 아 상점이 없는 게 아쉽네 이번에 에너지 추가 있는데 제가 뭘 놓고 왔나요? 왜 코스트가 줄였지? 8코스트에서 사선에 아이템 없고 두 칸 넘어 아이템 없고 어? 평화주의자의 반지 어딨어? 뭐야? 평화주의자 반지 왜 사라짐? 나 무기 썼어? 어? 나 무기를 쓴 적이 없는데? 어? 어? 아 이거는 뭐지? 제가 무기를 썼나요? 언제? 나 무기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본.. 본성이 나와버렸나? 휘둘러버렸나? 나도 모르게? 나 무기 안 썼는데? 나 무기 언제 썼지? 황금단도 설마에서 쓸까봐 나 황금단도 팔았는데 어? 이건 진짜 좀 억울한데? 설마 석탄 써서 사라진 거 아니지? 석탄.. 석탄이 무기 취급돼서 사라진 거 아니겠지? 어? 나 억울해요 어? 이게 뭐야? 덩글 온나무 아.. 내 평화주의자 반지 나 완전 평화주의자 그 자체였는데 아.. 네.. 그거 사라졌네 일단은 한 대 때려서 최대 체온 늘려주고 아.. 딜 손실 났다 아.. 나 평화주의자 반지 나도 모르게 사라졌네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알게 모르게.. 아니 어쩐지 뭔가 데미지가 약해졌더라 곰인형 거미 내가 배치를 잘못한게 아니라 부셔졌구나 왜 부셔졌지? 진짜 무룡 일단은 오케이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네요 억울하다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했는데 그게 부셔져 버렸어 아니 나 진짜 무기 사용한 적이 없는데? 버그 아니야? 버그 같아 어.. 왜냐면 아직 어렉이니까 버그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 나.. 아.. 그니까 보통.. 제가 실수를 하면은 아.. 맞다 하면서 이렇게 깨닫는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기억이 없는데? 내가 무기를 사용했나? 아.. 방어 괜히 싸웠다 한 대 맞아줘야지 데미지 몇이야? 데미지 몇이야? 일단 한 마리 죽이고 생각해? 24? 아.. 씨.. 너무 약하잖아 벌컵 좀 하고와라 이거 일부러 맞아줍시다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피읍 해주고 바로 풀피 상하자로 인접한 아이템이 소환소가 아닌 적을 처치할 시 7억 8회보 이게.. 진짜 전설템인 이유는 무기만 취급하는게 아닌게 진짜 전설템 전설템 닫다 보석 심장 고미는 검도 먹는다 사실 아.. 근데 평화주의자마자 너무 아깝다 아.. 도적의 복면 갑시다 아.. 죽이고 하.. 하.. 육암마 쓰자 에라이.. 평화주의자 반지도 없는데 그냥 써? 힐 해주고 힐 해주고 컷 에잉 테이프 다 나와주세요 저 이제 평화주의자 때려칩니다 무슨 마물들 앞에서 평화주의자 아.. 바로 그냥 패버리기? 나이스 내가 먼저 때릴내가 저주쓴다 컷 힐 하나 들고 가자 저주와 함께 희귀한 물건 필요없습니다 어? 뭐야 벌써 8층이네? 자! 마지막 9층 한번 가봅시다 이게 곰인형 검으로 깰 수 있을지 아.. 평화주의자마자 부서지는게 진짜 좀 아쉽긴 한데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그랜드 메스터 매 전투마다 적에게 방어 100 추가합니다 10 재생 추가 일단 곰인형 검의 데미지는 23 그리고 힐템이 있고요 일단은 패야겠지? 한대는 맞아도 돼 최대치형 늘어나고 오히려 좋아 그리고 웬만하면 하수인부터 죽이는게 좋지 않나 아 맞다 방어 쏴야지 34 쌓고 때려주고요 힐도 있어서 그냥 깼다 못 깰 수가 없다 이거 신속도 쌓이고 가시도 쌓이고 근데 이 무기가 고점이 좀 낮다 왜냐면 버프 이런게 안먹기 때문에 숯돌도 못매기고 좀 나약한 무기가 아닌가 싶네 나무채가 450 소환수부터 죽여주고 화상이 좀 많이 쌓이긴 하는데 화상 좀 과하긴 하네 삭삭삭 62 신속이 진짜 얘 카운터인데 신속 쌓이면은 얘가 날 어떻게 뗄 수가 없어 여기부터 죽여주고 89 그렇지 자 들어가자 카운터 이렇게 해서 일단 카운터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곰인형 검으로 클리어 한번 해봤습니다 곰인형 검 이제 굉장히 신기한 액세서리인데 무기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무기 버프 못 먹고 액세서리라는 점이 굉장히 재밌고 이렇게 근처에 행운의 반지 이렇게 쌓아 놓으니까 데미지도 증가하고 템도 잘 뜨고 좋네요 왜냐면 지금 템 되게 잘 뜬 것 같아요 보라색 에너지에 진홍빛 에너지에 테이프에다가 되게 괜찮게 뜬들 유물은 계속 이어가 볼게요 열쇠? 이제 얘네부터는 거의 뭐 힘들지 무기의 한계가 명확해서 상점이 생각보다 잘 안 뜬다 한 대 맞아주고요 아프다 너무 아파 괜히 맞았나? 어제 독댐 때문에 그건데 한 턴마다 100댈씩 넣는데도 딜이 부족하네 그만 나 죽냐? 앗 결국 독엔딩 났네요 근데 사실 무기가 고점이 좀 너무 낮긴 했어 테이프 말고는 이 데미지를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쨌든 이렇게 주변에 상호작으로 이제 악세사리 하나마다 데미지가 증가하는 무기가 아닌 악세사리 곰인형 검 한번 써봤습니다 재미있었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일이 됩니다 재미있었다 앙 유바